덩쿨 덩쿨 고블린이 있네 황소도 있고 나 이거 만들 수 있는데 도끼도 있네 양철조각 하나 양철조각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텐데 세공이 많이 필요해 아 이것도 그냥 만드는게 아니구만 이게 검 3,4개 만들면 될걸? 세공 올라갈걸? 몽둥이 여러번 만드니까 올라가드만 오케오케 알겠어요 작업대 이따가 만나서 만들어보자 농사 사람들이 놓고 간 모답불 꼭 뒤지면서 나 가야겠다 맞아 오 목탄이 있네 바위 바위 또 뭐래? 돌조각 나오겠지 나나나나나 15 17 칼 13 12 어 늑대다 화석 빨리 그걸 얻어야되는데 오 여기 광석도 많다 또 밤 되겠다 야 밤 굉장히 빨리 찾아온다 아니 그렇게 빠른거 같진 않은데 체감상 뭐하다보면 바로 또 밤인데 나는 나 아직 이 섬도 못벗어나서 이 섬도 못벗어났어 아직도 그래 아이디를 새로빨리 만들까 어느거 이거? 으흠 아냐 가면서 뭐하면서 이제 하는게 낫지 아까 새로만들기 벌써 이정도 했는데 난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 난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 아냐아냐아냐 걸어서 만나 어 망진숙련하니까 지능이랑 힘오르고 와 여기 마을있다 사람들이 만든거 아니야? 마을에서 지내고 가야겠다 아니 이거 사람이 만들정도가 아닌데 이건 이건 운용자의 힘을 좀 빌린거 같은데 아 오 해굴 나왔다 해굴 나왔다 해굴 나왔다 밤 됐다 형 6400이야 이제 잠깐만 나는 나는 어디지? 나는 1600까지 왔어 1600? 으흠 오케이 점점 좁혀지고 있네 오늘은 야간 어 쉬면 안되겠다 오늘은 사장님 아 여기 요리 도구도 있고 오우야 오 깜짝이야 해굴 아 이거 누가 만들고 있는 마을이야 지금 반쯤밖에 완성이 안되서 어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운용자가 만들던 마을인가 운용자도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마을짓나? 사람들이 하는걸 운용자 다 똑같 운용자가 개입해서 하지 않을거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마을처럼 생긴거는 전혀 없어 다 그냥 황무주야 어 여기 이따가 한번 와보자 여기 왠지 저거 저거 부실 수 있거든? 짓고 있는 건물을 안에 있는 재료를 먹을 수 있나? 쟤가 바나나가 뭐 물어봤었네 쟤가 뭐 잡고 있나봐 아 그거 줘야되나? 링크 줍게 내가 어 니가 좀 줘 너 지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계속 움직이고거든 나 가만히 있어도 돼 오케오케 나 중간섬 지났다 이제 6100 5000대가 보인다 근데 또 사람 추가되면 또 만나러 가야겠네 와 여기 곰있어 곰 미쳤네 곰이 있네 야 죽은척해 근데 성공 아니더라 성공 아니더라고 모르니까 근처에 갔는데 안 때려 대부분 성공 아닌거 같던데 해골 해골은 성공이야 확실한건 아 또 맞았어 말하기 무섭게 밥먹고 여긴 사막 지형인가? 친구를 찾아보자 여러분 이거 그 홈페이지에 가서 가인만 하면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아 일단 같이들 해봅시다 심심하신 분들 오랫동안 못 달려 오랫동안 못 달려 잠깐 달리면 백단해 티미나 아 한 1초 달린다 오케 이제 쭉 까면 되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해골 또 맞았어 그냥 검색을 해봐요 트리 오브 라이프를 그냥 검색을 해봐요 트리 오브 라이프를 흠 흠 세공이 근데 아무거나 하면 다 오르는건가? 양철조각이랑 아 일단은 몽둥이 만들자고 칼로 가자 아 사라졌네 나무조각 나뭇가지 여기서 뭐가 서성돼 보이지가 않아서 무서워 밤드니까 급 급공포게임인데 하나 더 지금 이게 오른건가? 아직 끝레벨이야 세공 흠 흠 같이하는 애는 당연히 얘는 흠 클럽원인데 같은 클럽원인데 흠 흠 대로야 죽었어? 흠 대로 죽었네 저장에 서럼보이는데 렉 때문에 못해보겠다고? 이게 렉 걸려요 여러분? 약간 오픈월드라서 근데 걸릴수도 있긴 하겠다 흠 흠 흠 되게 쾌적한데 우와 늪지 리자르맨 쳐다본다 야 대화같은건 못하나? 흠 해골 어이 좀비였네 이거 뭐야 큰 바위 흠 와 앞에 3방 이거 지나가야되는건가? 흠 길이 길이 넵에 있는데로 가면 바닥에 뭐가 깔려있으면은 좀더 길처럼 보일텐데 그냥 산같은데 뚫고 가는 데가 길이야 게임이 그러네요 뛰어내렸다 낙댐 있나? 오 오 소리만나고 낙댐은 없어 이 게임 낙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낙댐 없습니다 여러분 도치 오케이 오우씨 미친 야 밤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힘들다 벌써 필요해 하 5천 4천 대로야 왜 갑자기 마이크가 없어 불안하게 전화하나봐 아직 무료 게임입니다 오 오두막도 있네요 오두막에 물건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나 저도 슬슬 일단 나무 좋게 해서 고기 먹을 것도 굽고 가물성 부족하면 안되니까 여기다가 캠프파이어 해야겠다 나뭇가지 두개 장작 장작 좋아 고기부터 넣고 나무 폐자 이게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여러개 있어요 한두개가 아니고 보니깐 뭐 토렌토 같은 것도 사용해가지고 받을 수 있던데 그냥 어디서 그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받는 것도 있고 구운 작은 고기 구운 작은 고기 허허 포만감 200 대박 아까 데리고 먹은게 이거구나 뺏기면은 거의 개많이 차네 바로 이거 그러면 스팀으로 춘실될 때는 오 크리티컬 아마도 이제 유료로 팔거고 당연한건가 정식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일단 뭐 지금까지 하면서 딱히 이상한 점은 없네요 뭔가 되게 게임이 안맞는다던가 그런 느낌 나는게 전혀 없어 잘 맞는 게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서 구운 척에 넣고 밝은데서 캐자고 사과 구운거 꺼내고 새거 넣고 그치고 서버가 나뉜다고? 그냥 한글판 일단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나만 봐보면 알겠지 섣불리 지레 짐작하는것보다 나오는거 그냥 기다려서 보는게 나 일단 작업대 같은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한번 그것도 해야되는데 아침됐다 작업대 빨리 만들어서 어 어 아 묘목 이렇게 심는거네 다시 심는건가봐 이러면 여기서 나무 자라나봐 묘목은 부수면 안되겠다 다시 돌아왔다 뭐하고 받았어 화장실 갔다왔어 큰거였나보구나 어 바위? 바위 버리고 너 안죽었어? 가만히 있으면 막 죽이는 애들 있을것 같던데 우와 데려와 대박 왜? 여기 밝아지니까 근처가 마을이었어 거의 마을처럼 사람들이 해놨고 사내냈네 잘해놨다 좀비라도 잡아볼까 양철조각이라 나오나 좀비말고 해골같은거 잡아야될걸 근데 얘 해 뜬거 보더니 갑자기 불 붙었어 그거 맞아 아침엔 죽는거 같애 아 얘 돈도 있네 구더기도 먹을 수 있다고? 응 구워서 먹는거 가봐 구더기도 굽자 어 해골공사 다 죽었다 알도 구울 수 있나? 알은 못 굽네 알도 구울 수 있네 후라이? 후라이 되겠지? 그니까 다 구워지어 그냥 오 후라이 됐어 대 달걀후라이 오케이 든든하게 후라이로 시작하자 와 여기 짱이다 나폴레옹의 밭 여기다가 그 감자씨앗 심으면 되나? 뉴요컨대 아침은 후라이로 시작하더니 응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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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도 심을 수 있어 옳지 구운 몇초만 잘하고 덩굴? 아 맞다 감자도 구워야지 덩굴은 뭐지? 덩굴... 까면 그 끈 같은거 나 굵은... 오오옹 낚싯대를 만들 수 있겠는데 아 배고파서 뛰지를 못하는구나 먹을 수 있는지 1초간 생각해보자 구운구덕이 스캌 1초 생각했어? 먹고 싶지 않은데 딱히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가다가 죽은거 아냐? 어 작업대도 있다 아 맞네 작업대 근처에 있으면 이것저것 만들 수 있어 가위 종이와 필기구 제도 테이블 조립 세트 건초 삽 종이 필기구 조립대 조립 세트 나 이제 이천이야 이천때 이천? 나는 조금 지나가면은 더 되긴 한데 아우 여기 조리대도 있어 붉은 생선 등불은 생선 어 마을같은데 갔네 어 사람들이 다 만든거야 음 만들다 말았어 어 우물 보면은 물도 있다야 테미나 50 오 우물 건설중에 최강소 어 누가 여기다 작업대를 만들었네 나폴레옹 운영자 아니야 여러분 빌려야겠다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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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졌어 어 나 낚싯대 만들 수 있네 게임 되게 알기 쉽고 재밌네 어 되니까 요즘 나오는 그 스팀에 그 창력게임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 나도 양철조각 비싸기만 비싸고 아 나도 양철조각 양철조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다가 해골시체 같은 거 잘 뒤집면 나와 나 저 감자 아까운데 뒤에 사람이 먹기겠지 뭐 그냥 오케이 감자도 구웠고 후라이 구덕이 먹어보자 구덕이 샷 오 괜찮은데 드래야 구덕이 괜찮아 먹어도 돼 아 난 거절하겠어요 너를 위해 하나 이따가 챙겨둘게 아이 괜찮습니다 닭샷 닭 닭 오 닭도 들 수 있네 내려놓으면 풀체되네 감자다 낚시할 때 미끼로 쓴다고 아 오케오케 아 그러네 낚시할 때 미끼로 써야겠네 나 4천대로 들어왔어 난 아직 2천대야 고기도 생으로 먹을 수 있네 구워먹으면 더 좋긴 한데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잠깐만 양철조각 내 고기 이거는 역시 구워먹어야 나 구워먹는 맛이 있구만 보람이 있구만 고기 구워는 보람이 있네 한 번에 한 번에 막 300 400 차대 수시로 200이야 아 빨리 빨리 가야겠네 오 이건 뭐지 오 바~~ 이거 구리광석인가 이거 구리광석 구리있어 구리광석이다 나 석탄밖에 없게 못 찾았는데 맨손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냐 아냐 칼로 쳐 칼이 있어야 칼로 치죠 몽둥이로 쳐 몽둥이로 쳐야지 고민이 성공 아 성공이네 아 핑크님 안녕하세요 성공이네 성공이야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 인사? 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난 너 방송인 줄 알았어 내 방송이었구나 채팅창 좀 보고 그래 다 보고 있어 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구리가 있으니까 삽을 만들 수 있겠다 나 이쪽까지 왔어 너 나 보여? 와 너 나 보여? 축하해 아 네 감사합니다 트롤왕 김시맨님 여기서 500계란이 많이 넣어주시네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나 삽 만들었어 아이고 500개 이것도 우와 땅 파서 풍족한 하루 되겠네 감사합니다 땅 파서 흙 나왔네 땅도 파? 응 흙으로 뭐해? 내 땅 파면 지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흙만 나와 흙만? 흙만? 아하 흙으로 또 뭔가 하나보네 흙으로 또 뭔가 하나보네 이걸로 공격도 가능한가? 아 삽으로 공격 불가능해 아 삽으로 공격 불가능해 삽으로 아 삽이 은근히 어 감자 개많아 야 씨앗 개많이 줬다 은근히 숨긴대 삽이 은근히 숨긴대 삽이 은근히 숨긴대 삽이 소 아이고 근데 안 띄어진다 새삼 저렇게 소보고 놀라요 소 잡아볼까? 2,400에 6,300 나 4,400에 6,300 죽어라 소 아 그 소를 왜 괴롭혀 잡아야지 다 밥인데 소고기 먹을라고? 그러니까 작은 고기 먹었으니까 큰 고기도 먹어봐야지 큰 고기 먹으면 진짜 많이 찬다 아 잘 안 죽어 죽어 맵대 잡았는데 정말 행복했지 어 구리광석이다 구리광석 또 캐고 가야지 오케오케 아마는 뭐야 아마? 아마? 아니면 내 앞에 곰이 있어 곰은 성공이 아니겠지 회부학 오 고기 준다 기름도 주네 큰 가죽 아 소고기도 잡아야 되는 거야 아대로야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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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네 왜 소가 뭐 주는데? 소가 가죽이랑 이것저것 많이 줘 늑대 가죽도 있어 나 기름 불을 붙이면 잘 될 것 같다 구운 고기 야 이제 진짜 만나야 될 것 같아 나 인맨 꽉 찼어 빨리 뭘 만들어야 돼 나 2,700 이제 곧 3,000 찍겠는데 우리 저기 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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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뭔가 있으려나 어디 어디 저기가 어디야 맵을 눌러보면 호숫가 있잖아 호수? 시냇물 흐르는 어 거기 거기에서 집을 마련합시다 너가 이쪽으로 올 거야? 응 글로 가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물 좋지 그래 야 원래 배산임수야 야 응? 같은 생각을 지금 한 사람들이 있나봐 아 그래? 어 저기 사람 되게 많겠다 그럼 어 쩔어 쩔어 그러면 여기 산 산 뭐야 산맥이 시작되는 데로 합시다 산맥이 시작되는데? 삼천 삼천 삼천대로 와 다와가 으흠 와 여기 울타리에다가 있잖아 어 그 두 갈래길이잖아 응 위에 산이랑 숲이랑 낑기는 길로 와 어 어 대로야 형 핵 빨리 갈 수 있어 좀만 기다려 하하하하 소 탔어 소 아니 어 자가용도 있어? 응 소 라이더 됐다 자가 자가소? 아 자가소 자가소도 있어 아 저 사람은 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뺏었어? 그냥 있길래 탄거야 뺏다니 아니 그거는 뺏은거지 아니야 뺏은게 아니고 야 지금 삼천 삼천백 삼천백 삼천백에 다음 잡혀 얼마야? 육천백 딱 맞췄어 육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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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개 빨리 간다 여기 있으면 그럼 난 미리 모덕부를 만들어놔야겠다 오케이 카우라이더 됐어 카우라이더 여러분 야 이거 해가지고 잘 지켜야겠다 딴 사람들 못가져 가게 근데 이거 타고 있으면은 다른 액션 못하나봐 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이 뭘 봄제입니까 여러분 박목 되어 있는 거 내가 아 박목? 아무튼 탄거야 그냥 있는거 야생인 소야 그냥 카우라이더 내가 구운 감자 준비해놓고 있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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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굉장히 많은데 아 타면서 먹지도 못해 도망간 거라 그러지 아직까지가? 이거 생각보다 오 빨리 달릴 수 있네 이거 탄 상태로도 다 와갓 3200 6300 오케이 6300은 맞췄고 어 저기 불 보인다 너 인거 같애 야 너 인거 같애 야 어 뭔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다 어 아 맞고 가 어 좋아좋아좋아 자 너 한번 타봐 어디 못 갈게 타봐 한번 시승해보겠습니다 나도 일단 구울 것 좀 구울텐데 이야 어 와 우리 자가용도 있는 아 좋지 어 와 쩐다 그니까 미친 미친 황성 근데 어디 가나? 가만히 있네 어 가만히 있어 아 근데 누가 가져갈거란 말이야 충성스러운데 응 아니 가더나 아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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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안돼 어 이렇게 충성을 확인하면 안돼 큰일나 충성심이 대단하네 때려도 안도망가네 그니까 아 맞다 그육 잘 시키셨어 근처와서 타가면 어떡하냐 아 불안해 누가 막 계속 타고 있어 아 그럴까 응 오케이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우리 내가 일단 작업대를 어 작업대 조립세트에서 만들어봐 아 미친다 우리 근데 길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자 길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될거야 그러면 응 아 일단은 나 밤은 여기서 보내고 어 장작이 부족해서 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장작 나 있어 많이 있어 어 이따가 작업대를 딱 세운 곳을 그걸로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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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산으로 들어갈까 위에 어 우리 그 그거 될까 응 어 몽골인으로 살까 아니 몽골인 각 몽골인 각 아 너꺼 일단 하나 찾자 이거 생각보다 찾기 쉬운거 같아 이 황소 웩 어이 구리광맥이야 데룰야 내 앞에 그래 애 구리광맥 많아 응 좀 기다려봐 이거 좀 캐고 올게 핫이야 저따 때리면 안돼 으흐흐흐흐 거 아유 신심 당부라도 가구만 잘 보달피해 줘 아 죟하누 라인에 내가 타고 있어야지 람보르기니 하자 얘 이름 람보르기니 하자 어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하자 닉네임이 개구멍님이야 해골한테 쫓기는데 해골한테 쫓겨왔네 자표 보고 오신 거구나 어 잘 왔어요 잘 왔어 미츠케타 우리 그 부족만대잖아 왁구려 왁구려 어때 왁구령 왁수령 왁구려 안녕하세요 왁수령님 대하여 갈매 일단 사과 굽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아 엑스 누르면은 표정이야 이거봐 웃는다 허허 그거 탐회사 할 수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안 되 przykład 흐흐흐흫 док 되 acknowledge 사무쥸 카카 찍어서 도끼 만들자 아 세공이 4네 와 이거 사과 사과 무한 생산중이야 뭐라고? 양철조각 없지 양철조각 어 그거 없어서 지금 당검 들고 다니는데 음.. 나도 당검 만들어야겠다 이거 해골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양철조각 때문에 오케오케 해골 어딨지? 공격이 안되네 찾아야 잡지 공격이 안되네 우와 대쉬 쓰면 더 빨리 달리네 어 맞아 맞아 오케 단검 만들었어 아 있어요? 양철조각 있대 어 나는 알아서 구해볼테니까 너 받아서 한번 만들어봐 멀어도 잡자 우리 리자드맨 한 마리 잡아볼까? 리자드맨? 응 좀 세보이는데 이분 잠수탔는데 갑자기 어? 우와 양철조각 10개 줬어 아 그래? 해골 많이 잡으셨나봐 그러게 우리 그러면 이제 집터를 좀 찾아볼까? 왜 쎄? 아니 왜 왜 금방 도망쳐 아이 좀 무섭다고 무서워서 어두워서 어 왔어 왔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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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가는데? 어 불 불 보고 무서운가봐 와 멀리 도망가네 한명 또 왔어 근데 떠나네 조폭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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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구운 사과 10개 오 하나 더 있네 필드로의 모닥불 내 감자도 구울게 어 이제 거기다 또 구워 장작이 하나가 오래가네 근데 장작 다 떨어졌다 응 맞아맞아 그러면 석탄을 넣어야지 큰 가죽 오오 어 석탄 넣으면 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아 빨라져? 어 그리고 석탄은 화력이 좋아서 그런가봐 화력이 석탄은 줄어들질 않아 게이지가 그니까 오래가네 이야 석탄 짱이네 음 음 인벤 정리해야겠다 보기좋게 정리해놔야지 옷은 옷은 못만드네 무슨 작업대 같은게 또 필요하 뭐